네, 일치합니다. 아, 진짜, 진짜 이로준이 혈액 맞아요?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현장님, 이제 이혜인 진술만 받으면 이로준이 완전히 콩밥입니다. 네? 아니, 이로준 혈액인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? 이혜인 씨가 위급한 상황이어서 병원으로 바로 수송됐잖아. 그래서 현장에서 이혜인 씨가 입고 있었던 옷을 우리가 수색을 못했던 거야. 그리고 이혜인 씨는 병원으로 가자마자 환자복으로 가나 입었지? 그래서 이혜인 씨 옷에 혈액이 남았다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. 네, 여기만 빼고. 아우. 신여사, 진짜 수고 많았어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아우. 아우. 그런데요. 신여사 연속 안타. 신여사 안타는 맞는데 저 아웃 아닙니다. 너 아웃이야? 아니라니까요. 아웃이야. 너, 나, 상철이, 그리고 팀장님까지 짐범 못 잡은 사람들 다 아웃이야. 네, 그럼 아웃하겠습니다. 그래. 야, 너 다 안 좋은데 솔직한 거 하나 좋잖아. 너 솔직히 얘기해 봐. 너 신여사 앞에서 좀 쪽발리지? 아닙니다. 아니면 뭔데? 칭찬할 타이밍 놓쳐서 그렇습니다. 야, 그러면 신여사 만나면 칭찬 한번 해 줘. 아우, 신여사 너무 잘했어요. 응, 막 이렇게 하면 안 돼. 야, 인생 뭐 있어? 타이밍 아직 안 놓쳤어. 알았지? 여보세요? 야, 신여사. 잠시만요. 네. 아니야, 전화 받아. 네. 네. 네, 말씀하세요. 네.